1번, 다음 그림과 같이 2kΩ의 저항과 실리콘 다이오드의 직렬 회로에서 다이오드 양단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다이오드 양단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는 오프죠. 오프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답은 7V. 이번 콘덴서 이용한 필터의 출력에 니플 전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콘덴서를 이용한 필터 니플은 왜 생기겠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충전과 이런 회로에서 니플 전압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기겠어요? 바로 이렇게 충전, 이렇게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 답은 3번, 3번. 다음 정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을 통해서 10V를 사용하지 않게 medida 인정, 이렇게 말하면 1이오드 Соvollónique 수우면 8V를 사용하지ünd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브릿지 정리로는 픽윈버스 볼테이지가 VM이기 때문에 고압정렬에 적합하다는 거 기억나요? 픽윈버스 볼테이지가 뭐야? 다이오드 오프됐을 때 양단 전압이었죠? 그게 VM이었어요. 그러면 1번 저 전압 정렬할 때 적합하다. 아니야. 아니야. 2번 VS가 양의 전압일 때 RL 양단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플러스가 되면 온, 온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틀렸어. 3번 RL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치는 T의 2차 전압의 최대치에 가깝다. 그렇겠지? 여기 온, 온 됐으니까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의 이거하고 거의 같지? 물론 약간 전압강 안에 있겠지만 거의 가깝다. 맞아요. 정답은 3번, 4번. 다이오드에 걸리는 역방향 전압의 최대치는 T의 2차 전압의 최대치 2배. 아니지? VM이지? 그럼 한번 봐봐. 여기가 OFF. 여기가 OFF면 여기는 얼마 걸리겠어? 여기는 이거 따라가고, 이거 따라가면 여기 VM 걸리는 거 맞아? 그래서 다이오드, OFFC 양단 전압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나은 거야. 4번, 병렬저항형, 이상형 발진 회로에서 1.6kHz의 주파수를 발진하는데 필요한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C는 0.01 마이크로 패럿이다. 병렬저항, 이상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F는 2파이 루트 6, CR분의 1이었었죠. 여기서 얘가 얼마라고요? 1,600이고 2파이 루트 6에 C가 0.01 곱하기 10에 마라스 6, 곱하기 R분의 1. 여기서 이제 R값 끄집어내면 한 3킬로움 정도 된다는 얘기지. 5번, 다음 바이오셀에서 트랜지스터의 DC 이득, 베타는 100이고, VB는 0.7 볼트이다. VCC 10 볼트일 때 컬렉터에 흐르는 DC 전류 IC가 신비례 암페어가 되도록 바이오스 저항 알비는 얼마인가? 자, 조건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알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알비는 여기가 이거죠. 베타, 아이비겠지. 그래서 여기서 아이비는 베타의 IC. 그래서 10mA를 베타 100으로 나눠주면 0.1mA 맞나?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1mA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VL로 올라가면 0.7 플러스 0.1mA 곱하기 알비는 20이라고 나오나? 그래서 알비는... 60. 아, 이거 10이야? 10. 그럼 뭐 10? 0.7에... 아주 간단하지?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증폭기 애로에서 알리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 이건 보자마자 뭐야 이거. 보자마자 이게 딱 떠올라야지. 차동증폭기마저... 동상자동, 그렇지? 이게 무한대가 이상적인데 유해로 같은 경우는 알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알리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가 증가하면 얘가 커지는 거지. 얘가 커지면 이거 주는 거고 얘가 커지는 거야. 그렇지? 정답. 동상이득이 감소한다. 맞아? 됐어?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얘가 커지면 그만큼 어떻게 돼? 여기서는 문제 출제가 조금 오류가 있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줄으면 얘가 이렇게 느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얘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렇지? 답은 3번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2번 또 약간 답이 될 수 있어. 7번 전치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치 증폭기는 프리 앰프리파이어라 그런다. 프리 앰프리파이어 뒤에는 메인 앰프리파이어가 온다. 이런 거죠? 1번 출력 신호를 1차 증폭시킨다. 맞습니다. 2번 초기 신호 정형하는 효과도 있어요. 3번 고출력 증폭용 아니야. 고출력은 메인에서 하는 거야. 4번 종단 증폭기에 비해서 증폭률이 낮지. 여기는 주로 모양 저잡음. 여기는 주로 보이드로 이런 식의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8번 다음 그림과 같은 해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해로 보자마자 이거는 윈브리지 발진 해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득 결정하는 거다. 그렇지? 그다음에 발진 주파수 결정하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발진 주파수 결정하는 거야. 여기는 이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변도 되는 거죠. 발진 주파수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돼? 응? 1번 발진 주파수 가변이 쉽다. 맞아요. 그래요. 2번 고주파가 아니라 이거는 저주파. 3번 틀렸어. 4번 증폭기 이득은 29가 아니고 얼마? 3.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이득을 결정하는 저항이지. 네. 9번 다음 중 비반전 연산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비반전은 오피 앰프가... 보세요. 비반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오피 앰프는 단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비반전은 여기서 신호를 집어넣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반전이야. 비반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겠지. 1번 출력과 입력의 이상은 동의사항이다. 이거 맞네. 정답은 1번. 2번. 2개의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최대값을 가진다. 아니지. 아니지. 여기는 뭐야. 무한대니까. 여기 여기는 가상접지고 전류가 흐를 수 없지. 3번. 입력 단자 전압은 0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4번. 페루프 이득은 항상 1보다 작다. 1보다 크죠. 정답은 1번. 10번. 다음. 페루의 동작점으로 알맞은 것은 베타는 50. VB가 0.7. VB가 0.7. winning. 우승ласт으로 알맞은 1기와 조각을 합니다. 대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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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자, R2는 5로 바꿔라 되겠어? 자, 그러면 자, 근사 해석을 하자 여기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같다고 논다면 이 전압은 얼마야? 한 1.2V 정도 나오지 그럼 여기서 0.7V를 빼면 여기 전압은 0.5V 정도 나와 그러면 I는 R2에다가 0.5V에다가 1kg 0.5mA 맞나? 0.5mA가 흘러서 여기서 1V 여기서 4V 그러면 여기는 대략 15V 정도가 나온다 되겠어? 굉장히 빠르지? 여기 구하는 걸 할 수 있겠어? 전압 분배니까 아죠? 원래 여러분들 나한테 이거 배웠을 때 원론적으로 어떻게 배웠어? 이거는 아주 기사 수준이니까 레벨을 높게 생각하면 안 돼 태분양 정리 쓰라고 그랬던 것 같아 태분양 정리 그리고 태분양 정리 써서 태분양의 저항과 태분양의 등가 임피던스 그래서 여기가 VB이면 빨리 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KV를 적용하면 VB에서 VB 빼고 RB에서 1 플러스 베타의 R2 이게 R2라면 이런 식 같은 거 여러분들 다 해드렸잖아 맞아? 기사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풀 건 없어 기사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여기 전압 계산해서 내리면 이 전압 여기 전압 강화 오은 법칙 알아? 그랬더니 왜 15V예요? 아니 기사 문제인데 이게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15.5나 15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7급이나 그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 11번 9600bps의 BTR을 16진 PSK로 변조하여 전송하면 변조 속도는 이거는 약방의 감초예요 매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보드라고도 얘기하죠? 헬츠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B를 물어봤어 그러면 넘어가면 로그 2M에다가 R 여기는 9600 로그 2에다가 16 그러면 이거는 4 9600 답은 2400 보드 정답은 2번이다 12번 다음 종 PWM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PWM 펄스의 폭을 바꾸는 거야 펄스의 폭을 이렇게 폭을 바꾸는 게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1번 PAM보다 SMB가 크다 그렇지 이렇게 잡음 같은 거 해도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 2번 PPM보다 전력과의 변동이 크다 맞아요 이게 PPM은 어때요 PPM은 이렇게 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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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펄스 페이즈 또는 포지션 모듈레이션에 비해서 얘가 좀 전력을 많이 먹죠 3번 LPF를 이용하여 간단히 복조할 수 있다 예 바로 LPF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LPF는 이 신호 집어넣으면 충전과 방전이 되면서 신호 복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되면 봐봐 충전 방전 충전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세요 충전 방전 그럼 올라가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방전 충전 또 내려가지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 4번 진폭제한기를 사용하여도 페이딩 제거할 수는 없다 뭐야 이런 거 다 날릴 수 있다 그랬잖아 응? 이거 날려도 신호 영향을 안 받잖아 그리고 원래 진폭제한기는 어디에 쓰는 거야 FM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13번 다음 중 주파수 변조에서 신호대 자분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은 많이 기억할 거 없어 프리앰파 TM파 그리고 3MF제곱 배만큼 좋아지고 하나만 더 할까 SN 개선도는 AM에 비해서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뭐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게 쉽게 할게 두 개만 기억해 MF가 뭐야 FP에 델타 FG 맞아? 그러면 끝내자 1번 잡음지수 낮은 것 쓰면 좋고 변조지수 어떻게 크게 하고 되겠어? 증폭도는 상관이 없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14번 다음 중 주파수 변조를 진폭변조와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FM은 음악방송을 한다 그랬어요 왜? 음질이 좋아요 문제점은 뭐죠? 대역폭이 넓어서 VHF 이상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지? 그것만 기억해 어렵게 안 할게 기사는 다 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음질이 좋다 그런데 대역이 넓어서 VHF에서 써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기사 문제는 맞추는 거야 1번 페이딩 영향 작다? 맞지 2번 주파수 혼신 방해가 작다? 맞지 3번 사용 주파수 대역이 좁다? 아니잖아 대역이 넓어서 대역이 어떻게 나왔어? 대역은 AM대역보다도 얼마큼 더 큰지 여러분들 배웠지 이만큼 더 큰 것이 카슨의 공식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거잖아 정답은 3번 15번 다음 출력 파형으로 구형파를 얻을 수 없는 해로는 구형파가 뭔지 알죠? 이런 거 1번 멀티바이베에 얻을 수 있지? 2번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면 10m 트리거 해로였었죠? 맞아요? UTP, LPP 그래가지고 구형파 나올 수 있어 3번 부트 수레베로는 뭐니? 부트 수레베로는 입력 임피던스 저항을 크게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3번은 틀렸어 슬라이스 해로는 잘라버리면 되지 한번 잘라볼까요? 여기서 자르고 자르면 구형파 얻을 수 있지 정답은 3번이다 15 다음 종 출력파형으로 16번 다음 그림의 해로 명칭은 뭡니까? 그래서 써보니까 A B B C A 이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두 사람만 두 사람만 빨리 봐 두 사람만 1 누르면 1 나오지 이게 뭐야? 다수결해로지 뭐 정답은 3번 17번 25진 리플 카운터를 설계할 경우 최소한 몇 개의 플립플럽이 필요하냐 자 이것도 보너스 자 이게 플립플럽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25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 계산하면 이 애는 얼마가 돼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32가 되니까 5개 맞아 정답은 5개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해로의 출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A 이거. 이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고. 그런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두모노 강의 내가 뭐라고 강의했어? 끊고 바꾸라. 이거를 두모노 강의 쓰면 끊어라. 바꾸라. 기억나? 또는 끊어라. 바꿔라. 이게 끊어라. 바꿔라. 끊어라. 바꿔라. 끊어라. 바꿔라. 끊어라. 바꿔라. 이거였었지? 19번. 반감상기에서 차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이트는 굉장히 문제가 쉽죠? 반감상기, 반가상기. 여러분들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비트 가상회로가 반감상기였었어? 맞아? 캐리였었지? 그런데 반감상기는 뭐야? 여기서 차가 나오고 여기서 빌림 이렇게 되면 되나? 되겠어? 오케이? 이게 뭐야? 이제 이거는 반감상기가 되는 거야. 감상기. 가상기가 아니고. 정답은 차를 얻기 위한 거니까. 이게 차는? 뭐번에 표지? EXO와 게이트. 20번. 다음 종. 10m 트리거 해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력이 어느 레벨이 되면 비약하여 방향 파형을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입력 전압의 크기가 온오프 상태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펄스 파형을 만드는 해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10m 트리거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시스테레시스. 이렇게 할까요?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UTP. LTP. 맞아요? 그럼 4번이 틀렸잖아. 안정상태가 하나, 둘. 그렇지? 정답은 4번. 3번. 6번.